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6일 오늘이죠.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53분까지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진행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기렸다고 합니다. 그 이명곤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관람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설명을 들은 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산에 이어 마산에서도 확산시켜야 된다는 심정이었을 것 같다라며 부산 창원 경남이 통합해서 기념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해서 기념식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념식 중에 김정숙 여사께서는 이용빈씨가 편지를 낭독할 때 눈물을 흘리는 옥정혜님의 등을 다독이며 위로를 또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한 후에 김정숙 여사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념사를 하고 무대에 내려와 눈물을 흘리는 옥정혜님을 위로한 후에 자리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기념식 폐식 후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했고 이어 무대로 올라가 공연자들과도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차량 탑승 직전 수업을 기다리던 경남대 학생들이 교실 창문에서 환호를 하자 손을 들어 화답하게 됐는데요. 이게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부마항쟁 기념식에 가셔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굴림 못해 그래서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내용의 구영식 기자님의 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등 권력기관을 향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주문하셨습니다.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오늘 국민 위에 굴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마민주항쟁 다들 아시죠?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의 저항에 지난 79년 10월 16일부터 5일 동안 부산과 마산 그래서 이제 부마라고 하죠. 여기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운동인데 정말 역사를 바꾼 민주화운동이죠. 그래서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함께 한국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민주항쟁을 가리키며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어목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올해 처음으로 정부에서 주관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정말 역사와 이런 과거에 묻어뒀던 저희의 어떤 진실이 계속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걸 보더라도 확실히 저희가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꾸준히 사회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식이 열린 경남대는 마산민주항쟁의 발언지였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고 확장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기념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셨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고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민주주의는 그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건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길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항상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완성된 게 아니라 항상 오늘도 민주주의를 하는 거고 또 내일도 하는 거고 뭐 이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 또한 민주주의의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민주주의가 참 쉽지는 않은 건데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 저희도 그 역사의 한 흐름 속에 동참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환동, 6.10 민주항쟁과 또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민주항쟁에는 제가 동참을 하진 못했지만 2016년 촛불혁명에 거리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좀 비슷한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것 같고 제 주위의 청년들을 보자면 원래 역사 정치에 관심이 없다던가 혹은 정치 혐오증을 갖고 있던 친구들도 2016년 이후로 사회에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또 관심을 안 갖고 있던 친구들도 조국 교수를 공격하는 그 검찰들을 보면서 다시 서초동으로 나왔다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그 칼날이 국회로 향해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00년 전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죠. 그동안은 그 엘리트들 소수의 특권층들한테 모든 걸 맡겨놨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김기춘, 우병우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암기 잘하고 그걸 가지고 본인의 권력을 갖고 사유화하고 약간 그런 카르텔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2016년도에 제대로 드러났고 그 뒤에 이제 촛불혁명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고 지금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많이 또 펼쳐가고 계신데 정말 대통령만 바뀌었지 사실상 검찰, 정치, 법원, 언론 이런 데는 여전히 제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저항하는 걸 보면 지금 더 과거로 이렇게 퇴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저도 마음이 많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언론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른 뉴스에 묻혀서 이런 내용을 좀 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며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의회에 군림할 수 없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년 전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절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사진인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이게 나라다. 요즘 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전히 갈 길은 멀었어요. 대통령만 바뀌었지 여전히 그런 곳곳에 적폐는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또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역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제대로 안 다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또 많은 분들한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기사를 제대로 안 찾아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문재인 문재인 하면서 저한테도 맨날 대깨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죠. 대깨문이 왜? 대깨문 맞다. 아니 이렇게 그 역사를 바로 잡고 또 알려야 될 것들도 알리고 보상 받으셔야 될 분들 철저히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런 게 대통령이 할 일이지. 무슨 낫도나 먹으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까? 올림머리나 하고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대깨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그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당당하자는 거죠. 대깨문이 왜 욕도 아니고 고맙다. 대깨문이다. 오히려 알아준 거죠.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업적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뒤에 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